오, 인도 요리 있네, 인도. 오, 인도 카리도 좋아요. 인도 요리 전문점. 우치, 여기 매운 요리 좀 있을까요? 아, 엄청 맵네. 고추가 두 개나 있는데? 고추가 두 개 좋아해요. 오! 뭐, 이거예요? 상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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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.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어, 한 개씩 시켜 놓은 다음에 상대방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. 저 여자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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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도. 한 여자만 봐야죠. 근데 그 옷은 투우사 옷이에요? 그 투우사 옷. 죄송합니다. 가운데 이건 무슨 맛이에요? 시금치 정력이 좋은 음식이죠? 감사합니다. 또 저희가 주문할게요. 잘 먹으니까 입도록. 뭐든지 잘 먹어요. 오빠, 저 부담스러워요? 저 유 캣스! 왜 하지 말고 오빠 이렇게 켜? 네. 약해? 약이요? 아니, 약. 강하냐, 약하냐? 저 하도 하죠. 저, 죄송한데 물티슈 3개 감사합니다. 어우, 내가 너무 무스팅이 가장 좋은 거. 물 씻을 추붕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, 이만. 추붕이. 응. 물티슈 깨끗함이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잘 먹었다. 진짜. 김망이가 제일 좋아해요. 따뜻따뜻해. 삐부삐. 삐부삐. 거기 있어, 물티슈. 연예인들 많이 왔구나. 햇리 여기 앞에 살아요. 햇리? 골목 저기. 됐다? 나 햇리 대박도. 햇리. 죄송합니다. 이게 아직 언어를 못 배워서. 택시 타고 가니? 네. 그래, 너 택시 타는 거 보고 방종해야겠다. 자, 너 만날 때마다 진짜 빨딱빨딱. 내 마음이 진짜.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. 진짜. 자극적으로 하지 말고 방송 수위들 좀 들키고. 고생했다. 인사는 여기서 하자. 네, 알겠습니다. 고생했다. 안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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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씨. 아, 가. 그냥 가, 빨리 가. 그래, 수고해. 방제부터 바꿔야겠다, 빨리. 우와, 정말. 아. 우와. 아. proxy rehearsaja. 아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